미래해시증권 리서치센터 김태형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미래해시증권 리서치센터 김태형 연구위원입니다. 최근 데이터센터바의 전력수요로 원자력발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는 원전의 핵분열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부터 글로벌 원전 증설이 본격화되면 우라늄 소비량 또한 이에 맞춰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 우라늄 시장의 주요 수급 요인들과 관련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 강세를 점치는 첫 번째 요인은 글로벌 원전 증설입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에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50톤의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즉 원전 증설에 따라 우라늄 소비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에너지 전망 기관들은 2050년까지 저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574기가와트, 고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900기가와트의 원전 설비 용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전들을 가동하기 위해 글로벌 우라늄 수요는 적게는 9만 톤에서 많게는 14만 톤까지 증가해야 합니다. 비교를 위해 설명드리면 2022년 우라늄 소비량은 약 5만 9천 톤입니다. 즉 우라늄 수요는 앞으로 25년간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요 강세 요인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일명 SMR입니다. 현재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SMR은 고유효율 연료 설계와 장주기 운전을 위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은 기존 저농축 우라늄 대비 더 많은 농축 공정을 거쳐야 하기에 생산 과정에서 기존 핵연료 대비 20% 많은 우라늄이 사용됩니다. 또한 SMR은 대형 원전과 달리 연료 교체가 없는 장주기 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초기 핵연료 장전 시점에 보다 많은 양의 핵연료를 투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 가동 예정인 SMR 프로젝트는 약 100기 이상으로 SMR 역시 우라늄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라늄 강세를 점치는 세 번째 이유는 유틸리티사들의 핵연료 제비축 움직임입니다. 유틸리티사들은 원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인데요. 이들 상당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원전 폐쇄 및 가동률 하락에 따라 우라늄 가격 약세를 점쳤습니다. 향후 저가 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신규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기존에 비축했던 우라늄 재고를 선제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우라늄 재고는 기존 30개월에서 23개월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틸리티사들의 우라늄 재비축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NEA 자료에 따르면 유틸리티사들이 과거와 유사하게 30개월 수준의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300만 파운드의 우라늄을 재비축해야 되는데요. 이는 전체 핵연료 수요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수요가 긍정적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주요 우라늄 광산 기업들의 증산 제약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라늄 최대 생산 기업인 카자톰프롬은 황산 공급 부족과 기술 인력 제약을 이유로 2020년 생산량을 기존 계획 대비 10% 감축했습니다. 카메코 역시 메가서 리버와 킬레이크 광산의 복구 과정에서 장비 고장과 품질 문제로 2025년 생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규 우라늄 프로젝트들의 진척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후사 로신 광산은 기술적 환경적 요인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 메사 스미스 렌치 하일랜드 등 우라늄 광산들은 상업 가동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신규 광산의 손익분기점은 파운드당 65에서 85달러 수준으로 현재 장기 계약 가격의 손익분기점 상단에 부합하나 규제 승인, 인프라 투자, 운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종합하면 우라늄 수요는 글로벌 원전 증설 가속화, SMR의 상용화와 유틸리티사들의 연료 재비축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라늄 강세 국면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카메코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카메코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우라늄 채굴 및 핵연료 제작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라늄 탐사, 채굴, 트레이딩과 핵연료 제작으로 우라늄 농축을 제외한 선행 핵연료 주기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캐나다와 카자흐스탄의 총 4.6억 파운드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아시아 및 호주 지역의 5.6억 파운드의 잠재적 우라늄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생산지는 캐나다 메가더 리버와 시갈레이크 광산이며 연간 우라늄 생산량은 약 3,400만 파운드입니다. 동사 매출의 84%는 우라늄 판매에서 발생하는데요. 장기 계약 채굴량 증가와 우라늄 단가 상승이 동시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동사의 생산 난가 파운드당 35에서 40달러의 2배 수준인 80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동사의 글로벌 장기 계약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체결된 계약 물량은 총 2,800만 파운드로 생산 캡파의 80%에 대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기타 우라늄 기업과 달리 유의미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미 우라늄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과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앞서 원전산업 쇠퇴 기간 광산이 폐쇄되거나 생산 능력이 크게 축소된 상태입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폐쇄한 광산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익 발생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사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판매처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5년 평균 우라늄 판매량은 연 2,920만 파운드로 자체 생산 및 트레이딩을 통해 확보한 물량 3천만 파운드의 97%를 판매했습니다. 동사는 캔두 노형의 독점적인 연료 공급사로 핵연료 제작 부분에서도 평균적으로 1,250만 톤의 핵연료를 생산 및 판매했습니다. 카메코는 실적이 뒷받침된 기업으로 센트러스 에너지와 함께 2025년 이익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2026년 선행 PER은 57.5배, 센트러스 에너지는 95.8배, 에너지 퓨얼스는 142.3배, 우라늄 에너지는 150.2배로 밸류에이션 또한 기타 우라늄 생산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라늄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